신식인데? 너무 신식이야 너무 신식이지? 나 난리 나 여기, 천천히 많이? 잠자리? 잠자리 찍었어? 자, 자기 자리! 오! 자기 조심해! 잠시야, 좀 먹으니까. 발톱이 죽은거 같애 아무래도 지침을 갈 때도 할아버지까지 내려올거야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주방 공간이 가능성도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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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oe. 안녕. 안녕. 어휴, 여기 매점이 있는가 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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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핀딩이 너무 오네 한 대 핀딩이. 사람 부자지 많이 오네. 한 대 핀딩이랑 두귀비에 있는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